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어머! 내 사진인 줄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거 누구야 이러면서 보니깐 저기 여러분 안녕 또 핀 끝이 말도 야하게 입고 입술이랑 맞췄네 이게 너무 이뻐 저거 벗으면 여기 이렇게 삭 끈이 내려오면서 너무 이뻐 오늘 화장도 너무 이쁘겠네 그리고 신경 쓰니까 얼마나 신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돼 저거 얼굴에 붓기도 없는 거 봐 지금 붓기 4천 했는데 지금 붓기는 똑같이 했는데 아니 요즘 그래도 관리하고 있어 오늘 여자 냄새 했어 풍자 언니 다니지 요즘 저 언니 관리하고 있잖아 언니는 안 할 거야 언니 요즘 미모 올랐다고 너무 내려놓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른 적은 있었어? 완전 없었어요 아니 미모가 오른쪽으로 있었는데 나 그거 생각나 난 트랜스젠더가 들어간 물 못 들어간겠어 물팽 저기요 물 좀 빼요 레이드보이 레이드보이네 어 나 이 호텔 환불해달라거든 내가 트랜스젠더 너무 싫잖아 불쾌하게 물 관리 안 하는 거야 여기? 네? 잘 들어갈 수 없네 넌 뭐야? 레이드보이가 들어갔던 물 같이 먹었어 물 다시 말어 예 너희들이 수영할 때 나는 베드에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너희들이 노는 거 보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다 보여 막 너희들 놀고 이제 다시 다 올라왔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이 다 올라오고 하얀 님만 물 안에 있었잖아 그래가 언니 빨리 노는 게 들어오라 그러고 지 혼자 있으니까 어우 이 년아 물놀이 짐 다 빠진다 이러니까 자꾸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어 저기 외국 남자 둘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가지고 맞나 가수 얘기해 봐봐 이러니까 아 뭐 어떻게 그래요 이러더라고 그럼 그쪽으로 근처로 가자 이래갖고 그걸로 둘 쑥 간 거야 근데 남자 둘이가 베드에 누워 있더라고 둘이 저거 저 둘이 그거면 어떡해 괜히 큰일 나는 거 아니하니까 아니라면서 한 명은 하얀 완전 진짜 닭백숙살만 하면 포기한 그 완전 백인이 있고 옆에는 가뭄쩝쩝하게 있잖아 그니까 비오세 피부톤 있잖아 그런 피부톤인 거야 니 누가 마음에 드는데 저 하얀 석수국이 마음에 드는데 요쪽이 더 아이가 더 괜찮구만 아우 난 저쪽이래 그럼 막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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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알지 그 끼 지 혼자 떠는 거 있잖아 아우 막 떨고 있는 거야 아이고 미친년 끝났다 하면서 그래 이제 잠수를 하는데 물에 이렇게 빠트리는데 내려갔다가 자꾸 끌고 들어가가 물을 있잖아 내가 한 세 모금을 꿀뚱뚱뚱뚱뚱 마신 거야 그건 락스 물인데 아 락스 물이면 다행히 이게 남자 다른 사람들 막 그 똥꼬에 붙은 그 찌꺼기 물도 다 나오고 그러면 물이잖아 그래 아우 씨팔냐 하면서 아우 멈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이렇게 뭘 주더라고 팬티를 주는 거야 지 팬티래 까만 팬티를 그래 니 뭐야 이라니깐 나 팬티 벗었어 이러는데 미친년아 팬티는 여기서 왜 벗어 이라니깐 그래 내가 그 팬티 줘봐봐 이러면서 내가 그쪽 그 배경 있는 있잖아 그 사람한테 난 확 던졌거든 팬티 던지고 어떻게 얹니 하면서 또 알지 그 설기부리면서 그 앞에서 팬티 줌자가 막 있는 거야 아우 예쁘다 더 웃긴 거 뭔지 아니? 아예 일도 쳐다보지를 않는다 그래 아예 관심이 없어 그 지가 어헝 이러면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소리에 이렇게 쳐다보기라도 할 건데 팬티를 떠났던 소리를 짖었던 아예 쳐다보기 아 예쁜 사건이야 혜연 누나 돈 벌어주면 눈사로 가시는 거 아니죠? 내가 굳이 돈 벌어주면 눈사로 가시는 거 같아 여성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굳이 노력 안 하도 붙던데요 잘생겼죠 왜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화장 지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저 남자 곁에 앉히고 싶다? 화장 지어도 지금이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뭐랄까요 귀여운 남자애인데 귀여운 남자애인데 미소년 같은 느낌? 아 남자가 뭐해 남자가 미소년이라고 하잖아 미소녀라고 해 그러면 미소년은 아니고 미소년 윙크 한 번 해야 돼 근데 이게 볼병 걸린 거 어떻게 알아? 집사가 이제 볼병 끝판왕이잖아 만내보스 왜 그렇게 생각해요? 궁금해요 진짜 아니 얘기해도 될까? 아니 조금 살짝만 얘기해봐요 그럼 제가 스톱할게요 어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그렇죠 어머 내 사진인 줄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거 누구야? 이러면서 보니까 저기 저기 송혜 스톱 실제로 욕하시고 그냥 채팅으로 인정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아 아이고 잘 먹는다 아우 애교가 없어 우리는 응 꽃잘은 그러면 또 냉랭한테 한 번씩 어머 하는데 꽃잘은 너도 애교는 많이 없지 나? 어 애교 많아 없던데 언니랑 있을 때 굳이 안 보여주는 거지 그래 나의 애교 뭐 또 나한테 반할까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 보여줄게? 안돼 아니 왜 담배 흔들는데 왜 이게 다른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아니 다른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괜찮아 왜 내 이불 속에서 아아 아 치마를 왜 흔들어 아 미쳤어 아니 왜 왜 왜 그렇게 안 크잖아 아니 캔디 흔드는데 왜 웃어 미쳤나봐 그렇게 안 크잖아 현미경으로 봐야 돼 내 물건을 흔드는 거는 약간 심의에 걸리는데 근데 현미경으로 봐야 돼 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거 흔드는 거 괜찮아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 곱차